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자동으로 수치화로 바꿔주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큐니페인트라는 앱을 이용하시면 사진을 가장 수치화같은 그림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니페인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앱은 사진을 수치화처럼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럼 큐니페인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구글 플레이스토아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아를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입력창에 큐니페인트라고 한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래에 보시면 큐니페인트가 있습니다 터치하십시오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이 앱입니다 반드시 앱을 설치하실 경우에는 아이콘을 확인하시고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빛이 닿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앱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10만에 다운되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써보니까요 가장 수치화처럼 자연스럽게 잘 표현해 주는 아주 우수한 앱입니다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현재 설치 중입니다 설치를 마쳤습니다 열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열기를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요 앱 사정 중에만 허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십시오 다시 이렇게요 허용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큐니페인트 첫 화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수치화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화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촬영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수치화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카메라로 촬영해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터치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촬영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촬영이었으면 아래에 보시면 확인이 있습니다 확인을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사진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맥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이미지가 전체 크기로 바뀝니다 터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1대1도 있고요 4대5 이렇게 있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도를 바꿀 경우에도 이 부분을요 누른 상태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요 되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셨으면 아래에 보시면 체크가 있습니다 체크를 터치하면은 이 사진이 자동적으로 수채화 그림으로 바꿔줍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사진이 이럴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꽃표 하십시오 광고입니다 예 지금 현재 사진이 한 장의 수채화 그림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렇게 하셔서 현재 사진이 수채화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현재요 현재 파렛드 이 상태에서 현재 모드입니다 인물 모드로 현재에 적용되었습니다 옆에 거요 예 또 터치하시면은 다른 느낌의 수채화 그림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두번째 모드로 변환하는 중입니다 예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보시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효과 모드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요 꽃을 한번 해볼까요 터치하면은 또 다른 느낌의 수채화 그림이 됩니다 예 이런식으로요 다른 느낌 됐죠 예 그럼 아래에 있는 다른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번째 메뉴입니다 예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요 이 종이의 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여러가지 질감이 많이 있습니다 예 터치하시면요 예 이런식으로요 예 옆에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런식으로요 예 종이의 질감을 나타내줍니다 예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종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종이의 색상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흰색입니다 아 아 이런식으로도 해보고요 예 이렇게 하면은 종이의 색상을 나타내줍니다 예 이렇게 하셨어요 요 위에 보시면은 이 아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은 원래 원본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사진과 이 그림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예 원본 사진입니다 손을 떼면은 그림입니다 손을 떼면은 그림입니다 누르면은 원본 사진 떼면은 그림 이런식으로요 예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것은 컬러입니다 예 터치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여러가지 컬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식의 컬러요 예 옆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 컬러로 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식으로요 예 그리고 옆에 바렛드는 아까 해봤습니다 예 모드입니다 옆에 있는 연필을 퇴치하시면요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흑백인 경우에 이런가지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명도라든지요 예 그 다음에 채도 대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효과를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다 하셨으면은 예 아래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이 그림이 자신의 갤러리에 저장됩니다 예 터치하겠습니다 예 저장되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불러와서 예 이 사진으로 바로 예 수치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갤러리를 터치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입니다 예 터치하십시오 예 갤러리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아래에요 예 보시면은 사진 크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 사진 크기를 예 최대로 크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셔서 예 체크를 터치하십시오 터치하면은 예 바로 이렇게요 이런 것은 광고입니다 예 기다려 보시면 옆에요 예 이 부분을 터치하셨어요 예 다시 꽃표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예 광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 지금 현재 사진이 바로 이렇게 수치화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드 상태입니다 다시 옆으로 이렇게 가서요 예 이번에는 예 플라우를 한번 해볼까요 플라우모드입니다 하면은 또 다른 느낌의 수치화로 변합니다 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아주 사진이요 멋진 하나의 그림으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I를 누르시면은 원본 사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 눌러 보겠습니다 예 원본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예 원본 사진 예 수치화 그림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치화를 표현합니다 여러가지 옆에 또 모드 다른 모드도 있습니다 터치해 보시면요 다른 모드로 됩니다 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예 여기서도 질감을 넣을 수 있겠죠 예 종이의 질감을 한번 넣겠습니다 아래 메뉴를 이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옮기면요 이렇게요 예 이 부분이 종이의 질감 부분입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럼 여러가지 질감이 많이 나옵니다 예 터치해 볼까요 터치하면은 아 이런 그림요 예 이번에는 옆에 거 해 볼까요 예 터치하면은 아 이런 예 질감의 그림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다 하셨으면은 예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터치하면은 자신의 갤러리에 저장됩니다 예 터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큐니 페인트라는 앱을 이용해서 이 사진을 수채와 그림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재미있고요 사용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사진 이미지를 수채와 그림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